이것을 잘라줘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잘라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뼈가 나오게 계속 발라주는게 이렇게 하는거에요. 피망을 구워서 색깔을 빨간색을 해야 하는데 고급스럽게 하려면 원래 껍질을 태우는게 좋아요. 태워서 껍질을 벗기는거에요. 태우는 이유는 껍질을 벗기기 위함이야. 요리를 매일같이 하는게 아니고 여러가지 요리를 써야되잖아요. 그런데 껍질을 써도 상관이 없는데 고급스럽게 할때는 껍질을 벗겨야 해요. 그럴땐 요렇게 하는거에요. 오케이? 이렇게 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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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